오우 내가 못살아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방글래 도움이에요 그 정도면 착한 것도 병이야 진짜 내가 그 집 가는 거 싫다 그랬잖아 이러니 내가 엄마 소리가 나와? 네가 왜 내 딸이 아니야 미소까지 버리고 품은 내 딸인데 네? 미소는 아저씨 되게 맞네 엄마가 회사 나가고 엄마가 우리 봐주면 안 돼? 이러려고 남편 육아 유직시켰어? 제대로 기를 자신 없음 애를 낳지 말든가 그런 엄마라도 있는 게 어디야.